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 주인님을 소개할게 주인님 나오세요 그래 자식 불룡이 노래를 불렀구나 저리 가 엄마 예이 여러분 뭐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저는 저희 팬분이 주신 리기에요 그래서 얘를 별명을 지었어요 리기 리기 여러분들이 호텔에 있는데도 너무 보고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와야지 고민을 하다가 리기 팬분들 자기소개도 할게요 눈의꽃을 불러주고 싶어가지고 VDS LIVE 오스카가 지금식 때입니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불러줬어요 잘 써 빅 깜짝이야 여러분에도 제가 많이 불러주고 싶은게 있죠 뭐냐면 뭐 부르지 여러분에는 제가 세레나드를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자 빅 준비해 예 음.. 뭐가 있을까 부를 것 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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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약간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까시만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을 어 음.. 뭘 하면 좋지? 라면 하나 먹고 끊을까요 여러분? 아니? 뭐하지? 뭐하고 좋지? 여러분 여러분 뭐할까요? 저 생각없이 했어요 뭐 정한거 딱히 없는데 빨리 뭘 하면 좋을지 한번 말해주세요 음.. 우리랑 한시간만 놀다가 안돼요 발가락 만지기 공연 어땠어요? 어.. 일단 팬분들이 너무 다같이 뛰어주셔서 정말 완전 감동 받.. 받았습니다 옆방 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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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중요한건 제가 멤버들 방이 몇번 방이 있을 때 아무도 몰라요 음.. 옆방 습격? 기다려 봐요 잠시만요 제가 멤버들한테 지금 다들 몇 번.. 다들.. 다들 몇 번 방이야? 정국이한테 갈까? 정국.. 잠시만요 정국이한테 말할게요 정국.. 1112 간다 여러분 여러분 1112에 가볼까요? 가볼까요? 아 잠시만.. 나.. 지금.. 111 정국이한테.. 잠시만요 내 도시락 자 112가 어디있습니까? 정국아 정국아 네 지금.. 정국이 방에 들어갔는데 정국이가.. 정국아 지금.. 비앱 누구이신가? 비앱 정진아 너 옷 안 입고 있어요 아하 옷을 안 입고 있다고 하냐 옷을 안 입다고 하면.. 정국이 옷을 안 입고 있어? 정국이 옷을 안 입고 있어? 정국아 옷 안 입고 있어? 바지 안 입고 있었지 아.. 우리 정국씨 지금 약간.. 이 노래 뭐죠? 이거 몰라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끈 풀었어? 정국이 끈 풀었어? 끈 끈 이거 없어서 도전이 안 돼가지고 정국이.. 아.. 왜요? 왜 차종 뭐예요? 갑자기 아 깜짝 놀랐네 비앱은 하고 싶은데 아.. 뭐야? 핸드폰으로 막 조절이 돼? 아니 블루투스 뭐야? 핸드폰으로 막 조절이 돼? 왜 왔어요? V LIVE 하려고 아 V LIVE? 응 생명이네요? 응 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국입니다 방금 밥을 먹고 빵을 먹고 또 빵을 먹으려고 아까 우리 아까 우리 그 뭐냐 방산방에서 신나게 뭐 사실 노래 왔던 거 있잖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잠시만요? 어 어 아 어우 깜짝이야 뭐 뭐 뭐 해요? 아 뭐 할 건 없어 그냥 우리 야미들이 심심해하니까 내가 왔지 여러분 아직 저 안 씻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안 씻었어요 네 우리 아미 여러분께 이제 아미러분들이 보면 이제 세레나데를 한 번씩 해야 됩니다 눈 밑에 너무 번졌는데? 어? 눈 밑에 너무 번졌는데? 세레나데요? 세레나데를 불러야 돼요? 네 세레나데를 한 곡 제가 이게 노래방을 노래방 치면 나오더라고요 제가 선곡을 해주면 그걸 부르면 됩니다 네? 멤버들 다 한 거예요? 어 멤버들 다 했어 지금 그래요? 확실해요? 응 아닌데 내가 봤을 때 내가 처음인데 아니야 알았어 배부르다 배도 배가 부르니까 배도 배가 부르니까 배가 부르니까 요즘 좋아하는 노래가 있죠 라면을 먹어볼까? 똑같은 생각하네 배가 부르면 라면을 먹어야 돼 이거 있어요 무슨 노래인데 무슨 노래인지 몰라 이 노래 몰라? 네 이 노래 다른 노래 내가 알 만한 노래 내가 알 만한 노래 이 노래는 죄송해요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데 뭐가 있냐? 이게 있네 제가 곡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나왔잖아요 오늘도 제가 태태의 모음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노래 좋다 근데 그거 방금 나 들어봐야 되겠다 무슨 노래인데요 이거는 이 노래 아 이 노래 몰라요? 영어잖아요 아 미안하겠다 아 팝송은 내가 아는 팝송 아니면 잘 몰라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오늘 좀 여러분들께 사과를 말씀을 좀 많이 드리네요 아 이거 있다 역시 중국이 빠질 수 없죠 아 아 중국씨 이거 모르면 간첩이죠 영어 어 아 Dior Lone 나 이거 또 가사 봐야 하는데 아 이거 가사가 없다 아 mercs 예 아 내 가사로 몰라 아 아 아 아 나 나 나 나 나 But sometime I just want somebody to hold Somebody to hold the baby wanna go I'm glad that young love is my way we go Yeah, sometime I need the love to hold my hand Bring me up, wanna first be my man I will love you to end the day Someone that I did, I swear to be good to you And I'm done looking When I put you somewhere At any time it's for you Be here but for now They are lower It says you look so low 이 정도 가사를 잘 몰라서 좋네요 페이퍼하트 면 부를 수 있네요 좋네요 잠시만요 뭐지 이건? 페이퍼하트 를 뭐지 제가 부른 커버곡 중에 연식이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제가 지금 진영한테 제가 진영한텐 낫노릴로 사랑해 불러요 진영한테 지금 갔는데 이거 오래도 되는 거예요? 계속 해도 되는 거예요? 진영이 반신욕 중이래요 아 반신욕 중이에요? 음 그래서 약간 이제 아쉽지만 그리고 아 잠시만요 지민아 지금 들어간다 아 또 지민이 형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지민이가 지금 이제 얘가 카톡을 빨리 받으면 갈 수 있는데 카톡을 못 받으면 여러분 죄송해요 영어를 공부하겠습니다 pardon? pardon?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 문이 잠겼어요 문이 잠겼어요 그래서 저는 마스터키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면 와이파이가 꺼지기 때문에 저는 안녕히 계세요 아 아 뭐지 바이바이 아 CD